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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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도 앵자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쿨 표지 하시고 앵콜을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는 레이어스 클래식이라는 팀이고요. 저희는 클래식을 좀 들으신 것 같이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저희가 전달하는 팀이고요. 또 제가 유튜버입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서 레이어스 클래식 찾아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너무 즐거운데요. 마지막 곡 좀 더 신나는 곡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죠. 대명 씨 마지막 곡 소개해 주세요. 네. 마이클 잭슨의 명곡입니다. 스무스크리미널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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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